안녕하세요. 달팽이집사입니다. 아프리카 왕달팽이초보집사, 줄여서 달팽이집사. 오늘은 간단하게 미니영상 꼬물이 뉴스로 가겠습니다. 2020년 4월이고요. 2020년 4월 22일에서 23일 정도 사이에 새퐁이하고 달퐁이 사이에서 나은 알이 부화했다.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나서 제가 25일쯤에 아이가 있는 걸 발견하고 생애 첫 로메인 상추를 줬죠. 그 다음에 27일 날 첫 애호박을 줬고요. 정확히 말하면 주킨인데 애호박이랑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4월 30일 꼬물이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응가응가응가 응가를 싸놨어요. 이것도 생애 첫 응가가 되겠네요. 응가들이 다 초록색이죠. 이때 먹은 로메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응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뚜껑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뚜껑을 물로 씻어주면 간편하게 세척이 될 것 같고요. 벽에도 응가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한 마리 키울 때는 응가를 갖다가 따로 빼서 치워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여기 지금 꼬물이 모습이 보이네요. 이건 또 제가 지금 막 넣어준 파프리카입니다. 노란색 파프리카 위에 칼슘 보충해야 되니까 난각가루 뿌려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파프리카 난각가루 이걸 지금 준 상태이고요. 난각가루 이제부터 칼슘 잘 챙겨줘야 돼요. 처음 태어나서 며칠간은 자기가 깨어나온 알을 갉아먹는데 그걸로 이제 칼슘이 보충이 되지만 이제는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칼슘을 찾아서 먹을 때가 됐는데 우리 달팽이들은 애완달팽이니까 집사가 이렇게 다 필요한 영양소를 다 대령을 해주죠. 자 그래서 우리 꼬물이가 또 생애 첫 파프리카를 먹으러 어머 꼼질꼼질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시 들어갔네요. 아 또 카메라를 의식하는구나. 음 나오다가 들어갔어요. 지금 파프리카 먹겠다고 나오다가 이제 고개 빼꼼하고 이제 나오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친구가 이제 폐각 밖으로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요것도 이제 응가예요. 벽에 매달려서도 열심히 쌌네요. 아기 때는 요렇게 아주 작게 싸기 때문에 여러 마리 키우면은 정말 여기가 그냥 응가 천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조금만?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따로는 못 치워줘요. 저는 요렇게 한 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요 응가만 이제 따로 이렇게 찝어내서 치워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 편인데 여러 마리 키우게 되면 코코피트에서 응가를 이렇게 선별해서 버리기는 어려우십니다. 그때는 그냥 코코피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통째로 갈아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저처럼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키우면 응가만 따로 이렇게 버리면 버릴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하고 그럴 땐 코코피트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깨끗하게만 쓴다면 뭐 4주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아주 자주 갈아줄 필요는 없고요. 아 아이고 얘는 왜 안 나올까? 네 코코피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좀 요거 파프리카 먹는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꾸 지금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네요. 아이고 밝은 불빛이 부담스러운가 보네요. 지금 이 친구 폐각을 보면 폐각이 굉장히 투명하고 그래서 먹은 게 지금 다 비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네 아직도 요 안에 로메인하고 그때 애호박 먹은 게 좀 남아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애기 때는 폐각이 투명해서 내부 장기가 조금 보여요. 그리고 심장 뛰는 것까지도 콩닥콩닥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잘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안에 먹은 채소가 가득 차 있어서 아이고 코코피트 안으로 점점점점 더 들어갑니다. 이따가 나와서 요기 있는 걸 먹겠죠. 파프리카 혹시 모르니까 저는 하나 더 주렵니다. 왜 더 주냐면요 요거는 난각가루 있는 거 이거는 없는 거 그래서 달팽이들한테도 입맛이 있잖아요. 입맛에 맞게 골라 먹으라고 달팽이의 취향 존중을 위해서 난각가루가 묻어있는 파프리카와 그렇지 않은 파프리카 이렇게 두 종류로 밥상을 차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한 꼬무리 뉴스였고요. 두 번째 이 친구 이 친구의 두 번째 꼬무리 뉴스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